만약에 질문에 충분한 애라는 말이 나오잖아. 충분한 애는 반응하는 양을 결정하지 않습니다. 여보세요? 뭐라고요? 충분한 놈은 반응하는 양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얘 자료를 고르면 안 돼요. 어떤 거냐면 자료에 기역, 니은, 디귿에 써있어요. 염산의 밀도 고르면 가는 거 알겠죠? 염산의 질량, 얘 질량을 왜 골라? 얘는 충분한데 염산의 부피, 염산의 화학식량 안 된다는 겁니다. 아시겠어요? 충분한 애는 반응하는 양을 결정하지 않는다. 한계 반응물이 아니기 때문에, 그렇죠? 그래서 충분한 놈의 자료는 고르지 않는다. 알겠어요? 이렇게 보는 거고요.